다음은 CNB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전남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서해의 문인화를 접목해 주목받는 김남기 작가가 40년의 작품활동을 지박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윤문기 시민기자입니다. 서해와 문인화를 접목하여 낭만이 있으며 무수한 관방제림을 이야기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종산 김남기 작가가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광주남구 빛고을 놓인 건강타운 내 임소윤 갤러리에서 개인전 관방제림의 꽃바람 불다 라는 작품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40여년의 소화작업을 결산하는 의미로써 그동안 배우고 작업해 왔던 서해, 문인화, 한국화를 접목시켜 아크릴 물감, 염색천 물감 등 다양한 재료로 화선지, 부채, 염색천 등의 화료 등 수목을 기본으로 문인화 40여 점을 선보인 것으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3회의 개인전과 전국 공무원 미술대전 등 수십회에 걸쳐 입선, 특선 등 수상 경력과 각급 기관 단체에서 수많은 감사패를 받으며 실력과 공로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평생 자연을 존경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을 가치로 삼아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독창적으로 허폭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오픈식에서는 시인이며 낭송가인 이기완 교수 축하 시 낭송과 함께 최용호 남구청장, 조용익 담양 부군수, 조창현 문인화협회 이사장 등 300여 명의 참석 큰 허평을 받았습니다. 당신, 당신이란 말 참 좋지요. 나에게 인연이 있다면, 나에게 사랑이 있다면, 당신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의 전시에는 아까 서비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생활만 했으면 이런 좋은 훌륭한 분들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사활동을 40년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한자리에서 뵙게 돼서 쟁의했죠. 정말 영광스럽고, 특히 이번 작품은 시, 사활을 제가 즐거워했지만, 그것을 접목한 그런 작품을 기원해서... 김 작가는 실천정신과 도전정신으로 자기만의 특성안을 키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특히 이번 네 번째인 개인전은 가사문학의 보고이자 산실인 인문학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담양 관방제림을 주제로 표현하였으며,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지역을 소개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널리 홍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CNB 시민기자 윤문기였습니다.